이게 삼싹이 대시 보였어요, 여름에. 네. 정말 상상도 못해, 이건 누가 봐도 상상도 못해. 자, 저울 좀 닫고, 저울. 그럼 무게 좀 닫아봐. 이거 가져가서 닫아요? 어. 한 칸, 한 칸. 한 칸 겐 가요, 그게. 저건 먹게 놔둬야지. 저리 가. 가운데다 딱 올려야 무게가 제대로. 아, 그냥 그렇게. 관계없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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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갚아. 4.7. 어? 4.7. 야, 그런 거 줘요. 아니게. 4.7이면. 오늘을 위해서. 아, 아따. 이거 떨어졌다. 이거 한 칸 언제 해, 너? 이거 자루 재봤죠? 180. 재봐요, 자루. 다시 한 번 재봐요. 에이, 여기, 여기가 두어 버릇도 않겠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정확히, 정확히 1m 80인 한 칸. 네. 근데 4.65kg. 어. 4.7. 아이씨, 4.65kg. 아, 이거 보세요. 4.7이에요. 또 나오네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 그래. 샤이. 이게 방향이 틀린거야. 방향이 틀린거야. 그까지가 여긴 없었어. 두칸. 여긴 10개다 아니에요. 두칸반. 두칸반. 윤과장, 몇 킬로 그거? 한 칸에? 3.25요. 3.25kg? 네. 네, 차 넘네. 저짝 거는 6.7kg? 이게 두칸반이에요, 지금. 4.7kg. 어. 저쪽은 4.7kg.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두칸반 이거. 한번 대봐. 샤이 그래도 무식하게 굵었으니 다 아니다. 그치? 이 방향이 틀렸다나 말아라. 아, 이거 두칸반 한번 해봐. 이것도 따로 재봐. 어, 해봐. 예. 여기 네칸에서 15장 나온거 아니야? 그래. 방향이, 방향도 완전히 반대방향이고. 맞아요. 그래, 이거 좁지, 여기가. 가예고, 이거 뚝뚱 밑에고. 아, 둑이 좁지, 여기가. 그렇지, 좁아 여기는. 응, 가예니까 좁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칸에 15채가 나왔네. 응, 그래. 그러면 이게 주근 언제까지 있었어요? 계속 갈까지 있었어요? 그렇지, 여기도. 근데 방향이. 방향이 이래도. 예. 여기 저 곡성서 여기. 만 칸 이상 아는 사람들이 여기 견학 왔었는데. 예예. 근데 저거 보고. 여기 이렇게 오더니. 이게 삼싹이. 배시 보였어, 여름에. 예. 배시 보였는데도. 어, 이래도 곤장애가 안 입었다고. 만져보면 삼싹이 두껍지. 아, 잎이 두껍고. 잎이 두껍고. 어, 잎이 두껍고. 배슬바보니까 더 강해 보여. 그래. 많이 안 물죠, 아무튼. 아니, 이게 큰 수가 확실히 더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연구소에서 기계가 가압성 측정해보면 기산 진대가 30%가 증가돼, 동화작용이. 근데 이거 뭐 수량이 거의 배가 나온 거 아니야? 이건 뭐 상상도 못 해. 이건 누가 봐도 상상도 못 하는 거야. 결주도 결주지만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봤을 때 두채만 본 거야, 두채. 세 칸에서요? 아니, 한 칸에. 한 칸에. 근데 무게가 확실히 나가, 그죠? 근데 이게 확실히 공원장애를 안 받아요. 기산 섞어서 하니까 공원장애를 안 받아요. 저 죽이 지금 말이 단풍이 저렇게 든 데가 드물잖아. 그렇죠. 없잖아요. 좀 떠날게요. 뭐 설악산, 내장산, 단풍보다 더 좋지. 서울 MBS에서 취재해 갔어요. 24일날 밤 9시 40일날 9시. MBC에서요? 네. 24일날 9시. 9시 40일에. 나 나왔다고? 방송에. 네. 방송 나온다고. 제목이 뭐예요? 방송 제목이. 그. 저. 그. 그. 그.